잠깐 잠깐! 스테이씨! 공주예요! 도시락 쏙 찍힌! 드라마 가십시오!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스테이씨입니다! 오늘 저희 스테이씨가 빅픽쳐에 놀러 왔습니다! 드디어! 여러분 오늘 그림, 저기 있는 그림보다 잘 그릴 자신 있나요? 아니요! 네! 그림 너무 예쁘다! 너무 잘 그리셨어요! 이거보다 한 1% 제가 못 그릴 것 같아요! 비카소다 비카소! 잘 그릴 자신 있으시냐고 하시는데 다들 있죠? 아니요! 이거 보세요! 잡으시면 있어요! 맞아요! 우리 그림 좋아하는 제이도 있고! 누가 제일 잘 그리는 게 있나요? 저요! 저인 것 같아요! 저요! 저 시은 언니는 인정! 어? 나는? 제이도 인정! 나는? 언니는 너 인정! 너! 언니! 그럼 저희 오늘 누가 그림을 그리게 될지 바로 뽑으러 가볼까요? 좋아요! 아이수히요! 저요! 저요! 근데 약간 불안한데? 그럼! 왜요? 나 불안해 너 말고 저기 두 분 나 불안해 아니에요 뭔가 잘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작 전에 한번 화이팅하고 해볼까요? 스테이시 빅피쳐 하나 둘 셋 파이팅 시작 시작 틴프레쉬 그림 그려요? 노래가 넘쳤었어요 틴프레쉬 오 똑똑해 어떻게 바로 알아들었지? 꾹꾹이 우리? 아니 꾹꾹이 쭈꾹이 쭈꾹이 우울해 에이셉 에이셉 아이엠그라운드 춤 춰 우리 춤 우리 춤 우리 춤 저번에 커버했던 우리곡 에이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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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 춤 꾹꾹이 춤 아 진짜 다현이 잘한다 진짜 역시 어렵네요 저 구름은 뭐야? 구름이 아니라 고양이 손 아 야 30촌도 안 나겠어 스테레오 타입 스테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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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입 한국말로 한국말로 편견 네 글자 네 글자 고정관념 오 마이 갓 니가 그림을 어떻게 그려 야 1초 끝났어 아 끝났어 스테레오 타입 유얼 타입 어려워 수민 언니 차례 시작하겠습니다 고정관념 오늘 맞죠 스테레오 타입 스테레오 타입 스테레오 타입 스테레오 타입 스테레오 타입 세관경 천천히 세관경 세관경 세관경인데 고정관념 앨범 이름 오늘 맞죠 아니 앨범 이름 아 맞지 고정관념 스테레오 타입 세관경 세관경 앨범 이름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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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추어 영컬처 쏘웹 스테이씨 스테이씨 안녕하세요 스테이씨입니다 스테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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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다! 이끌어! 이제 끌면 돼! 끝났어! 다 끝났어! 끝났어? 내가 잘했네! 아 진짜 안 들려요! 장제이 바보! 제이 바보! 제이 바보! 마지막으로 제이! 시작하겠습니다! 오! 딱 제이한테 맞는! 예은아! 부하리파! 부하리파! 누가 빵? 누굽어 빵! 부하리파! 너 노래! 노래! 커버! 너 노래 뭐 해? 아니 노래 커버 커버! 노래 커버! 가수! 가수! 가수 이름! 이름 뭐야? 그려요? 그려! 그려! 누굴까? 누구 그릴까? 나 아빠다다하는 느낌이야. 아니 저렇게, 부하리파님을 그리겠다고? 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맞아요? 야 너 눈썹 찍는거 눈썹 찍는거 같이 찍어놔 그리는데 3분 가겠다 예은아 지금 5초 지났어 예은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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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 빨리 빨리 자전거 자전거 잘하는데? 세자리 없어 공주 우리 우리 공주 우리 도구 공주 위버스 공주 공주 동 강아지 공 위버스 햄버거 신데렐라 라푼델 샴푸 패스 쉽네 빅픽쳐 여기 빅픽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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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또 째 뭐야 쟤 어? 야 저 뭐야 벌써? 끝 잘했어 쟤 야 쟤 대박이다 쟤 잘하네 야 대박이야 내꺼 어려웠어 오 10초? 아 나 잘 하네 뭐예요? 에이씨 팁이 아니라 사기 아니에요? 나 아이솔레이션 해야되나? 참 참 참 어? 이거 위도 돼요? 어! 이겼다! 참 참 참 어? 나 바보인가? 바위바위보 왼쪽 왼쪽 아! 그게 다 볼 것 같아 난 오늘 닫고 참 참 참 어? 바위보 참 참 참 언니한테 지금 우리 앨범에 달려있어요 잘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위바위보 오! 제발! 참 참 참 가위바위보 미니 치킨 티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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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다! 망했어요! 죄송해요! 여러분 공주 공주! 아아 아아 하나 둘 셋 따아아아 아 너무 잘 보였다 그냥 다 말해주고 있네요 그림이 누가 봐도 누가 딱 보여요 지금 열 개의 그림이 뭐가 팀프레쉬일까요? 누가 봐도 팀프레쉬에요 저희가 저희 공식 굿즈로 향수로 나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누구 팀패시 누가 봐도 팀패시 향수 향수거든요 관색해보시죠 내 관색 좋아해요 좋아해요 가운데에서 맞아 너무 똑같아요 너무 똑같아요 아아 인정합니다 네 꾹꾹이 꾹꾹이 당연히 여과 아니에요? 누가 봐도 이것도 같이 보셔야 돼요 정작 도구샷 나름 디테일 있는게 뭔지 아세요? 이게 지금 손 위치가 다르잖아요 손 위치가 다르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좀 더 귀에 있어요 이거 너무 좋아요 네 에이셋 하나 둘 셋 에이셋 따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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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꽁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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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셋 여기 있습니다 스톨 영 메이비잖아요 이거 뜻을 먼저 설명해주세요 젊은 문화를 이끄는 스타가 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 스타 대신 약간 별로 그렸고요 그리고 이제 메이비를 그렸어요 젊은 아주 어린 이 애기가 저희 스테이 씨 중에 한 명이에요 나만 믿어 아 그런 세계관인데 네 맞아요 물어봐봐요 약간 똥나는 걸 보기에는 우리 시은이 그래서 시은이 벌써 또 마이크 주고 아 맞네 벌써 마이크 주고 메인보컬이 되는 거다 젊은 문화를 이끄는 문화 네 맞아요 통 틀어서 이거다 애기 씨엔 한 번 뭐해요? 아 그거 있는데 아 들어가지? 쉬운 거에요 아 들어가지 아 쉬운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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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은아 아파트 한번 모셔와 방남자 들어가 가십시오 와 와 와 와 와 와 여기 두 알 이빠요 눈썹 네 개성있는 그 눈썹 네 짙은 눈썹과 단발머리 선배님 왜 여기 계시지 표정이 야 진짜 무슨 분명 사진 갖다 놓은 거 아니야? 왜냐하면 제이가 연습생 때 별명이 리틀 두아리파였거든요 네 제이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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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만족해요 다음 자전거 이건 그냥 자전거에요 그냥 자전거에요 이건 그냥 너무 자전거에요 요새는 다 이렇게 얇은 게 유행인 거 모르세요? 휴대폰도 얇고 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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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좀 길어도 안 되는데 이거는 안경 쓰셔야 돼요 0.5죠? 아니 0.5 아니 0.5 0.5 이건 자전건데 누가 봐도 0.5 0.5 0.5 0.5 0.5 드레스도 입고 구두도 심지어 포인트가 구두에요 이거는 어떻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제가 뮤비에서 머리를 묶었고요 핑크 드레스를 입었고요 너 공주라고? 언니가 공주라고요? 그치 왜 왜 아무도 말을 못해 너가 말해 맞아요 공주가 얘기하는 거야 공주 얘기해 주세요 공주예요 나도 알아 내 모습이 이뻐 보일지도 당돌한 걸지도 아 너무 공주다 너무 공주다 너무 공주다 저희 뮤비를 확인해 주세요 이거 제가 정말 센스인지 알았나요? 맞아요 너무 똑같아요 색칠만 잘했어도 너무 잘했어도 요즘 예은이가 아날로그의 감성이 빠져있어서 홈페이지로 한꺼번에 맞아요 새로운 버전으로 맞아요 자전거랑 두아리파님이랑 같은 색에 와서 맞아요 네 엄청 잘한다 이렇게 똑같은데요? 이렇게 센스 있는데요 고정관념 색 안경 끼고 보지 말라는 건데 이게 핑크색으로 안경 맞아요 왜 안경에다가 이렇게 색깔로 핑크색으로 색안경을 그렸어요 아 이거는 이제 색안경 안 끼고 계셔가지고 이게 고정관념이 강한 사람한테는 이게 빨간색 파란색으로 보여요 근데 지금 다 선하셔가지고 역시 빅피쳐 역시 빅피쳐 도시락 속 치킨 이거 딱 봐도 누가 봐도 도시락 치킨 간장치킨이잖아 옆에 숟가락 젓가락 저희 언니예요 달콤하기만 해도 도시락 속 치킨 퍼펙트 1점 언니 언니 치킨 누리겠다면서요 이거 비엔나 소셀이에요 애들 점수만 하니까 돌변하는 거 봐요 아 이거는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스테이씨 거예요 이게 저희 도입부 안무거든요 무조건 2번 안무거든요 이거 줄까요? 하나 둘 셋 넷 스테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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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좋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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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씨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스테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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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5초 오 그래도 많아 많아 충분하죠 저희 오늘 빅픽쳐를 다같이 그려봤는데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죠 맞아요 저도 재밌었어요 생각보다 우리 그림 실력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센스가 좋아 꼭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컬러풀해요 설명 실력이 뛰어난 것도 저희의 티노크가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쿵짝쿵짝쿵짝쿵짝쿵짝 목 끝까지 봐주세요 그리고 리트윗 이벤트 달성되면 앨범 소개가 풀버전 추가로 공개된다고 합니다 오 진짜요 잊지 말고 IT버튼 꾹꾹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스테이씨였습니다 안녕 마지막까지 꼭 받아요 스테이씨 네 저희 첫번째 미니앨범 스테레오 타입으로 발매했습니다 네 스테레오 타입 안에는 무슨 곡이 있죠? 세강염 플로우다운 아비데아 형태 와 시간이 얼마 안나올게요 세강염을 끼고 고집하여 난 좀 다른 여자 인덱스 화려해도 없을까 가까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